15는 25에 맥플레인 맞나요? 이게 5, 5, 2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 3은? 3, 5, 15.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3분의 3잖아요. 그러면 3으로 33을 나누면 11이 돼요. 4개 맞고. 이랑이가 태어난 후 아빠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머리가 얼른 안 들어간다. 하여튼 가서 1학년하고 연구해보고 정 모르면 또 한 번 더 올게. 너 방학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서 한 번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알았으니까 하여튼 해보고 또 정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올게. 네. 수고해.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 고맙다. 방학 동안 특별 수업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랑이 이리 와. 이리 와봐. 제 법인은 책을 20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2분의 5가 동화책입니다. 20권을 5묶음으로 해봐.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씩이나 다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빨리. 한 묶음이 몇 개씩이야? 네 개. 네 개씩. 그러면 다섯 묶음 중에 5분의 2를 줬으니까. 다섯 묶음 중에 두 묶음을 준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알 수가 몇 개야? 책 권 수가? 주어? 음. 친구들한테 준 책 권 수가 5분의 2를 줬다고 했잖아. 어. 맞네. 8. 이랑이 이제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물어봐. 아빠가 다 가르쳐줄게. 그동안은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피하기만 했던 아빠에게 내심 서운했는데요.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학기 말 성추도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노래 공연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 이랑인데요.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공부. 여전히 수학 풀이는 높기만 한 산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동안 아빠와 했던 공부로 조금은 기대해 볼만도 하겠죠. 중간에 양키만을 하고 왔을 때 운동이 정세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지만 이게 단평균의 계획에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 여름 학교. 알지? 여름 학교 다니자. 열심히 하고. 어떻게 됐어요? 기분 좋은 시험 결과를 받은 날.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찾았는데요. 유뚱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통의 젊은 아빠,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기만 한데요. 그렇기에 매 순간 지켜봐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아빠 스파리크 나왔어.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그래, 애기도 큰 애. 아빠, 그냥 이렇게 꾸대? 그럼 나왔어, 이게. 응.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가 한창인데요. 엄마는 여러 명을 살피느라 운을 떼지 못합니다. 자녀 양육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든 부모. 때로는 고대지만 그보다 더한 즐거움을 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키워ást... 다음에 또 16일. 엔요 Compact 여동센터 노래기를 감탄해보는 호우 나가면 안되지 아 빨리 맞춥니다 보니까 안보여 하나가 안보여 잡았어 제대로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 번에 오셨죠? 네 기억이 납니까? 몇번째에요? 한..